하나, 둘, 셋! 우와! 다 먹었어요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여기는 캠핑장 사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복도 문경을 떠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토캠핑으로 갈 거라서 짐이 아주 한가득입니다 도착! 여러분 도착했어요! 여기는 문경 히든 밸리 캠핑강이고요 오늘 제가 캠핑할 사이트는 바로 디옹입니다! 대단한 간은 귓좌석에도 뒷좌석에도 꽉꽉 채워봤습니다 따뜻하게 난로도 갖고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칠 텐트는 보시다시피 엄청 커요. 집중을 해서 좀 쳐야 된단 말이에요. 후딱 치고 와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 잘 못 쳐요. 두 번째 치는 거라서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도 하다 보면은 또 몸이 기억합니다. 아 왜 하필 여기 돌 있는 거야.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안 나네. 폴대로 텐트가 세워지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당기면은 햇살이 비치고 텐트 안에 창문도 있고 안에 잘 때는 제가 이런 조그만한 텐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것도 금방 쳐서 보여드릴게요. 에어 펌프로 5초 만에 침대가 완성됩니다. 완전 빵빵해. 이렇게 바깥도 구경할 수 있는 창문도 생기고 이렇게 아늑한 이너 텐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불가 고프니까 주방을 꾸밀 거예요. 우리 냉장고 냉장고도 뚠뚠뚠뚜뚜 뻥 내 마음대로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인데 오토캠핑 갈 때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애정하는 테이블입니다. 가장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런 대형 스토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마성의 주물팬이에요. 어떤 요리를 해도 다 맛있는 나만을 위한 주막 제가 텐트 피칭하느라 힘을 다 썼어요. 배고파서 냉장고로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일단 다 꺼내볼게요. 문경에 탕강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탕강에서 많이 해 먹던 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족쌀찌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탕강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재료도 큼직큼직하게 투박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요렇게 큼직하게 엥? 하나도 안 썰렸어?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오! 좋았어. 요렇게 손두부? 오! 너무 맛있어.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두부만 먹어도 맛있는데 오늘 요리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재료가 좋다 보니까 후추도 뿌리고 맛술도 좀 뿌리고 견상도 조금 뿌리고 생선풋도 많이 victim해서 부저 mosquitoes 너무 좋아요. 어머! 냄새가 너무 좋아. 마늘 실Master volcanic 육수 생선 obesos 이쁘게 올려볼게요 예쁘게 족쌀찌개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찌개만 먹으면 조금 허전하니까 구이구이 해먹을 겁니다 얘는 문어, 얘는 벌찌 롤롤롤 4개를 한번에 굽겠어 생각외로 재밌는데요 완성 아니 이건 보여드릴 수 밖에 없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잘 굽지 않았어요? 소시지는 이렇게 구워먹는게 맞나봐요 제가 문어도 만들었는데 너무 잘 익었어요 바로 먹어도 되겠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술안주에요 술안주하니까 희망났어요 제가 또 문경에서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걸 가지고 왔거든요 오미자 오미자 여러분 오미자 유명한거 아시죠? 와 이 족쌀찌개랑 오미자랑 같이? 밑에 오미자 가루가 가라앉아있어요 막걸리가 요렇게 와 어머 색깔이 너무 예뻐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여러분 짠 짠 와 다 먹었어요 제가 술을 잘 못먹는데 어머 이거 술 같지가 않고 되게 맛있는 오미자 주스에다가 막걸리를 한 스푼 더 조합이 너무 좋다 음 잘 익었어 이것이 진짜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즐거움이죠 옛날에 왜 이거 족쌀찌개를 많이 먹었는지 알겠다 맛있어요 마송의 맛 마송의 맛 드렁 먹던 산책 한 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서 계곡이 너무 멋있잖아. 여름에 왔으면 여기 앉아서 오미자 막걸리 한 잔 딱 때리는 건데요. 그쵸? 근데 보기만 해도 좋긴 하자. 지난번 바다를 이어서 오늘은 계곡! 문경은 계곡! 조심해야 돼. 아! 차가워!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여기는 캠핑장 사이트! 아이고, 폭신합니다. 너무너무. 아, 맞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소TV 굿즈입니다! 보조 배터리예요.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안 그래도 캠핑 다닐 때 이런 조그마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잠자기 전에 침전도 하고 말이에요. 가시겠습니다. 제가 문경은 한 번도 안 와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문경 하면 문경 세제 도립공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적지 문경 가면 유적지 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경을 오는 길이 정말 예쁜 계곡도도 너무 많았고 이미 오기 전부터 힐링을 한 거라서 진짜 문경은 생각보다 되게 예쁜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경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엄청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니까 자연 ASMR 수면 유도 소리 너무 좋았어요. 아침 이슬에 나비가 물 먹는 아니 나비가 아침 이슬에 물 대신 먹는 이쪽에 화장실이랑 개수대랑 샤워실 석다 모여있는데 저 잘 청소하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깨끗해요? 햇빛도 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것이 바로 캠핑치야? 저랑도 잘 어울리죠? 모닝 커피 마시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커피를 타먹으려면 컵이 필요한데 뚜둠 보이소TV 텀블러입니다. 새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타먹을 아메리카노 Tube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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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 세권 타일 3000 czyli 철쌔기 이렇게 경상북도 문경에서 캠핑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좋은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고 아주 실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경상북도의 캠핑장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